자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이 그 흡수 경로를 좀 전에 호흡을 통한 호흡을 통한 그런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를 통찰을 했습니다. 코의 비강을 통해서 치상하부에 있는 중추신경기까지 전달되는 내용을 어디를 결국에는 후각 수용체하고 냄새 물질이 수용체는 장악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냄새 분자를 인식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향을 호흡을 통해서도 맞지만 우리가 에스테틱 샵에 가면 피부 마사지를 합니다. 아로마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도 에센셜 오일이 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타입이죠. 호흡과 피부.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피부에 대해서 어떤 조직인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크게 이렇게 표피, 진피, 피아지방이라고 세 등분으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가장 바깥쪽에 표피죠. 표피라는 성분이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털도 있고 그런 선도 있고요. 피지선도 있고 땀샘 한선, 땀샘도 있고 신선도 있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표피, 진피, 진피라는 쪽이 있고 진피 밑에 보면은 피아조직이 있어요. 물론 피부 조직상으로 표피는 표피 나름대로 표피는 또 뭐야 각질층이 있고 투과층이 있고 과리층이 있고 유두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표피만도 다섯 단계로 나눠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표피가 각투과 과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각질층, 여러분 잘 아시죠? 각질. 각질층은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투과층, 과립층, 유두층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진피기라는 게 있죠. 진피 부분. 그러면 피아지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라겐 성분이 많은 그런 지방 성분이 많은 데죠. 피아지방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똥배 나왔을 때 아니면 살쪘을 때 다 피아지방이 두꺼운 건데 어떻든 간에 피아지방이 두꺼우면 두꺼운데라 실현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미용상 피아지방이 두꺼우면 이렇게 뚱뚱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콜라겐 요즘에는 많이 먹잖아. 돼지껍데기. 그렇죠? 돼지껍데기도 먹고 그런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닭발. 저는 잘 안 먹지만 닭발. 물론 또 먹어보면 먹어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돼지껍데기도 못 먹어봤었는데 전에 한 번 우연찮게 친구들이랑 갔더니 콩국물을 이렇게 묻혀서 먹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닭발 언젠가 한 번 우리 산업대 대학원생들이 한 번 같이 갔는데 비닐장면 딱 끼더니만 닭발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참아 못 먹었는데 맛있는 사람은 맛있답니다. 콜라겐 덩어리래요 그것도. 자 어떻든 간에 뭐 콜라겐이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콜라겐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은. 미세한 분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물질은 분자 단위예요 그렇죠? 분자 단위예요 그 물질이 실질적으로 분자와 분자가 모여서 어떤 화합물을 잃어갖고 우리가 실상을 쓰는 물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가장 기본 단위 물질의 기본 단위는 분자 단위입니다. 그렇죠 분자 단위예요 물론 분자는 원자와 원자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분자 단위까지 물질을 취급합니다. 그렇죠 자. 지방 물질이라고 해서 표시했는데 지방 물질에. 쉽게 용해됨으로. 피부 속까지 침투가 가능하다. 즉 우리가 말하는 에센셜 오일 오일이니까 뭐야 기름 짓자를 쓸 수도 기름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유용성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방에 잘 녹아요. 우리는 흔히 디스라이크 디졸브라 그래갖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즉.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은 그 기름성이 있는 물질은 유용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은 기름에 잘 녹고 물과 친한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뭐 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해가 뭐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물을 좋아하는 놈은 물에 넣고 기름을 좋아하는 놈은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은 기름에 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기름 성분이라 그 아까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랬죠 그래서 그 피부에 있는 지방 조직에 잘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피부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모공과 땀생과 그리고 여기 그 각질인데 이거 각질층을 통과하게 되는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피부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보통은 캐리어 오일을 오일에 섞어서 에센셜을 바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캐리어 오일은 뭐야 향을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운반해 주는 오일이에요. 즉 우리가 뭐 라벤더 향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전신에 바른다 그럴 순 없어요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캐리어 오일을 캐리어 오일은 보통 뭐 호호바 오일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식용유로 쓰이는 뭐 포도씨 오일 이런 것들 혹은 뭐 휘쩜 오일 내지는 뭐 하다못해 콩기름도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기름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 거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을 떨어뜨린 다음에 전신에 골고루 퍼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퍼뜨린다 그래서 캐리어 캐리어 오일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떻든 간에 피부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골고루 토포가 되면은 그때 이제 모공이나 혹은 땀샘이나 혹은 각질층을 통해서 그 에센셜 오일이 표피층을 통과합니다. 그럼 표피층을 통과하면 또 무슨 층이 생겨요? 진피층에 도달하죠. 진피층에 침투되고 진피층에 있는 침투되면은 에센셜 오일이 거기서 성분은 오일의 성분은 어 저기 뭐야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즉 피하지방 속에 들어있는 아 진피층에 들어있는 그 모세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더 안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죠. 자 체내로 흡수된 에센셜 오일이 그 에센셜 오일의 성분은 실은 체내에 남아 있지 않고 소변이나 땀이나 그 피를 통해서 그쵸 소변이나 땀 그리고 폐를 통해서 호흡으로 배출이 됩니다. 체내에 배출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그림상에서 아까 그림상에서 아이러니크하게도 여기 겉에다가 페리오일에서 에센셜 오일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비층을 쭉 기름층이니까 케리오일도 기름층이고 에센셜 오일도 기름층인데 피부도 기름층이 있는 이런증을 통해서 쭉 들어옵니다. 들어갔고 진피층에 있는 여기 있는 모세혈관이나 땀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혈 모세혈관 그쵸? 모세혈관까지 쭉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에 림프관에 피어제봉이 생긴 아까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에 그런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피의 흐름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체내에 들어온 그런 것들은 실은 또 그만큼 배출이 돼요. 뭘로? 땀으로 배출되거나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폐로 배출되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체내 대사 및 순환되는 시간이 건강한 사람은 금방 금방 신인 대사가 빠르니까 그죠? 순환 대사가 빠르니까 세 시간 내지 여섯 시간이면은 다 들어왔다가 나간다. 그런데 뚱뚱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대사가 느리니까 느리니까 오래 걸린다. 순환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열리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빠져나간다. 어떻든 간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에센셜 오일은 체내에 머물렀다가 사람마다 틀리지만 일찍 빠져나가는 사람 늦게 빠져나가는 사람 어떻든 간에 빠져나가긴 빠져나간다. 그래서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죠. 그런데 이렇게 체내에 머무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에센셜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인터벌 있게 하라. 한 일주일 발랐으면은 일주일 마사지를 했으면은 일주일은 쉬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터벌 있게 해야지 된다. 왜? 알게 모르게 체내에 쌓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호흡을 통해서든 마사지를 통해서든 우리는 에센셜 오일에 의한 흡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향을 지속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 가지 향을 오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호흡을 통해서든 피부를 통해서든 에센셜 오일을 360일 매일 맞는 것은 좋지 않다. 인터벌을 두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향이 아무리 좋아도 멈췄다가 사용했다 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센셜 오일의 흡수의 대표적인 방법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마사지법.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마사지법이 침투 효율이 좋아요. 그냥 뿌려두고 공기 중에 뿌려두고서 내가 피부를 호흡을 한다? 아니 그냥 호흡을 하는 건 좋지만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건 힘들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건 제일 좋은 것은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압력에 의해서 많이 침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런 마사지에 의해서 피부를 통한 흡수를 촉진시키고 또 피부의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할 때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할 때 함으로써 그때도 에센셜 오일이 흡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는 마사지를 통한 피부 흡수와 호흡을 통한 흡수, 코에 의해서 호흡을 통한 흡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피부에서 에센셜 오일의 피부 침투 경로에 대한 일단은 우리 책에도 큰 구글씨도 남고 겉에 바르면은 표피층, 각질층이죠. 각투가니까 각질층에서 세부적인 거 표피가 5개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피도 어떻든 간에 크게는 표피, 진피, 피아지방이라고 했으니까 표피를 통해서 진피까지 들어온 다음에 진피에 있는 조직액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성분을 통해서 특히 모세혈관과 림프관에서 결국에는 핍줄로 들어가는 거죠. 혈액수로 들어간 다음에 혈액의 운반에 의한 전신으로 퍼지는 그것이 에센셜 오일의 피부 흡수 경로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요거는 알으셔야 됩니다. 표피, 진피, 그 다음에 체액, 체액, 체내액체 거기에서 림프계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진다라는 것은 요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에센셜 오일이 각질층이나 얇은 곳, 얼굴이나 두피나 이런데 그런 데에서 그 표피층을 더 빨리 통과시킬 수 있다. 한 번은 당연하겠지 그 저기 뭐야 각질이 두꺼운 발바닥에다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손바닥에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두꺼우니까 거기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각질이 얇은 쪽이 침투가 빠른 건 당연하지. 또한 그 에센셜 오일이 그 모낭 모낭 모낭이 뭐야 털 주머니 주머니 여기 털 모자에다 주머니 낭자죠. 모낭을 통해서 그 피부에 침투한다. 뭐 그 피부 마사지 할 때 그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모낭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지만 분포되어 있지만 가장 집중된 곳은 아마도 이마와 그 저기 뭐야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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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두피 그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 여기는 상대적으로 손바닥 발바닥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두껍잖아. 그쵸. 어 표피가 두꺼워 갖고 그 모낭이 없다. 그죠. 모낭이 없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으로는 어 에센셜 오일의 흡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듯이 요. 자 그러므로 마사지 할 때 에센셜 오일은 마사지 사의 마사지 해주는 사람의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이게 캐리 오일과 에센셜을 떨어뜨린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사의 손바닥에다 해서 바르지만 마사가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그 사람의 얇은 그 표피 적용으로 전달이 돼 갖고서 잘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비싼 로지향이 마사지 사의 손바닥으로 다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간다는 거. 그리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에센셜 오일이 그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저기 뭐야 부위가. 어디에요. 생식기 주변이나 아니면 이마나 두피 쪽이다.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도 잘 된다. 그래서 점막이. 점막이나 아니면 흡수가. 저기 잘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부위는. 그 몸통. 배. 그리고. 그 사지 팔다리. 그리고 엉덩이 이런 데다. 이런 데에 발르기 쉬운데는 오히려 피부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 피부적으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특히 이제 표피층이 얇아서 진피 쪽으로 잘 가는 쪽은 여기 얘기한 대로 생식기 주변 이마 두피 이런 쪽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르기 좋다고 팔다리 열심히 하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두번째 피부 흡수에서 그 피부를 통해서 흡수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표피 각질층의 그 두께가 두께와 상태. 뭐 아무래도 두께가 두꺼우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죠. 여기 습진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피부 각질층의 두께가 두꺼운 습진 같은 게 있으면 두꺼워져 갖고 흡수 통로의. 그 길이가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두꺼우면 그만큼 들어갈. 깊이가 길어지니까 별로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흡수가 그 지연되는 건 지연됩니다. 그렇지만 그 건선. 마른 버즘이죠. 건선 같은 경우. 그 흡수가 매우 빨라 갖고 매우 빠르다. 그래서 표피의 구조가. 변하고. 또 혈관 분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엔 흡수가 빠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그 피부의 보습 상태가. 피부 흡수를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가. 샤워 등 바로 샤워한 다음에 그 신체 표면에다가 수분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경우. 있을 경우 그 수분에 비해서 그 친유성인 에센셜 오일의 높은. 그 에센셜 오일은 기름 성분이고. 피부는 지금 뭐야 피부는 아까 얘기했죠 표피 침피 피하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유성인. 피부에 피부 속으로 침투가 오히려. 그 빨리 일어나는 거죠 왜. 겉에는 물기가 아직 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아까 에센셜 오일은 뭐야. 오일은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표피에. 샤워한 다음에 수분이 많은 표피층보다는. 표피에서보다는 진피증에 더 기름 성분이 많죠 수분이 적겠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수분 샤워한 다음에 바르면 은 에센셜 오일이 더 안으로 더 빨리 침투 된다는 얘기에요 왜. 기름 성분은 기름 물질을 잘 놓고 물 성분과는 싫어하니까 그죠 물은 표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샤워한 다음에 우리가. 어 에센셜을 마사지하거나 혹은 집에서도 뭐 로션을 바른다거나 하는 것은. 샤워한 다음에 세면한 다음에 그런 걸 바르는 것이. 효과에 있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은 이 천연 에센셜 오일이 됐든. 기름 성분인 물질들은 물과는 싫어하고 기름과 친함으로 샤워한 다음에 표피에 있는 물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때 바르면은 기름 성분이 많은 피부 안쪽으로 자꾸 스며든다 그래서 피부 흡수율이 빠르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세번째로 놓은 캐리어 오일의 그 점성 점성도와 그 풀포화도 풀포화도는 뭐에요 캐리어 오일이라는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센셜 오일을 전신에 골고루 퍼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오일에요 대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그 포드씨 오일 집에서 보는 포드씨 오일 아까 얘기했지만 호호바 오일 그런 것들 뭐 로즈오일도 저기 많이 쓰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많이 쓰는 것들. 그런 캐리어 오일의 점성도하고 불포화도에 따라서. 그 여기 써 있는 대로 캐리어 오일의 점성이 낮을수록 끈적이면 낮을수록. 분자량이 많으면은 탄소 길이가 길면은 점성이 높아지거든요. 지방산에 지방산에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 이 지방산에 불파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뭐 나중에 한번 해겠지만. 오메가 쓰리 같은 경우. 불포화도 즉 이중 결합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불포화도에요. 포화라는 얘기는 배부르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난번에 기초 유기약 할 때 탄소는 4개에 결합할 수 있는 자리를 갔는데 때로는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 할 경우를 불포화하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그러면은 탄소 사슬이 길은 거에 탄소가 보통 12, 14, 16개 되는 긴 사슬에 중간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런 탄소 사슬이 길은 거에 이중 결합이 없으면은 포화 지방산이에요 포화 지방산은 대개는 동물성 기름이 많죠 스테아릭산 같은 거 뭐 미리시딕산 뭐 팔미트산 이런 것들이고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식물성 기름에 주로 많다 그러죠 그리고 불포화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체내에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세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잘 때 고로 채널부터 배출이 잘 때 그래서 살이 안 찐다고 안 찌는 건 아니지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뭐 리놀릭산 리놀레닉산 뭐 우리말로는 뭐 그 저기 달맞이꽃기름 오메가3 대표적인 거죠 그 아닌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식물성 기름들 대부분이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런거일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게멸화성 성분 게멸화성 성분 게멸화성 성분 같은 경우 아 이거 결론 안내렸네 캐리오일의 점성도가 낮을수록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였고 자 게멸화성제는 에센셜 오일의 그 침투성을 침투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완전 나름대로 게멸화성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에센셜 오일에서 천연 에스테틱 에서는 쓰진 않지만 화장품에서 이렇게 게멸화성제를 쓰는 것은 물층과 기름층을 잘 섞이게 해 주려고 이런 경우만 하고 그냥 일반 이런 저기 에스테틱 에서는 에센셜 오일의 침투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멸화성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피부 흡수 경로를 하는 요인들 중에서 다섯번째가 피부를 드레싱 딱 드레싱 하거나 상처 소독하는 거죠 피부를 드레싱 하거나 아니면은 붕대 그 마스크 등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피부의 보습도가 높아지지 그지 습기를 보관하는 영역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피부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에센셜 오일이 그 흡수율도 높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통 경험해 보는 사람이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에스테틱 샵 마사지 피부 마사지 샵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처방받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덮어 놓아서 보습력과 흡수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섯번째가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혹은 따뜻한 그 물로 어 사용하면 피부 흡수가 높아진다 그러겠죠 그렇죠 물론 그 흡입량은 흡입량은 많아지고 혈액 순환은 빨라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진다 글쎄 뭐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온도가 높아지고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 순환 잘 된다 고로 에센셜 흡수 된 것도 순환이 아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더욱더 흡수가 잘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내용상으로 요기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세 번째로 흔히 말하는 이제 피부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피부대사 자 피부대사가 뭐냐면은 피부는 그 독성 물질을 없애거나 혹은 피 활성화 하는 그런 많은 종 중요한 요소 중에 어 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피부가 무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 스킨 하는 피부 참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체질이 없어요 그죠 추위에 잘 견뎌 더웨이 잘 견뎌 그죠 추운 지방 갈 수 있고 더운 지방에 갈 수 있고 또 이게 두꺼우냐 두껍지도 않아 얇아 그리고 얇으면서도 그럼 어차피 체온 조절을 잘하죠 거기다가 상처를 나면은 끝까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력도 좋아 그냥 지 스스로 아무러 물론 흉터라는 것이 있어 갖고 보기 흉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 보건력도 뛰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그 길면활성적으로도 신체에 기름 성분을 잘 보조하기 위해서 여기가 표피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어떻든 간에 에센스 아 에스테라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살충제와 어떠한 살충제의 그 독성을 낮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에 있는 에스테라제라는 효소가 나름대로 우리 몸에 접근하는 이런 독성 물질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낮추게 할 수 있는 효소 작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이 물질에 대해서도 효소 활동이 피부 흡수를 하는 동안에 화학 물질이 완전히 대살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그걸 갖다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편 피부에는 화학 물질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더 독성화 시키는 그러한 다른 효소를 효소들도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런 예 에센션 오일 오일 성분들에 대해서 여기 뭐 샤프로리라는 에센스 에스트라제 아 그 에스트라제 그 골 뭐 이게 뭐야 스트라제 아까 얘기했던 에스트라제 같은 효소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그 잠재적인 그런 바람 성분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 것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 있는 있는데 그 샤이토크 아까 얘기했죠 사이토크롬 그 피라고 하는 저기 뭐야 그 물질이 이걸 갖다가 독성 물질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그 바질 바질 바질은 뭐야 식품 첨가를 만드는 식품 향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 바질처럼 에스트라골 이라는 엑스트라골이 풍부한 그런 에센셜 오일 오일을 저기 뭐야 피부에다가 도포하게 되면은 그 여러 그런 것이 생기는 우염을 우염을 우염보다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독성 물질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예를 든 거를 본 본다면은 나름대로 우리 그 피부에 대사에서 인간은 상당히 유익한 형태가 된다. 저 예를 들어 예요 60초 30초 30초 80 Centre 30초 40초 70초 80초 40 감사합니다.